걸그룹 러블리즈의 전 멤버이자 방송인 이미주 씨가 NH농협은행의 새로운 ESG 홍보모델로 위촉됐습니다. 농협은행은 이미주 씨와 함께 MZ세대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ESG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7일 NH농협은행의 새로운 ESG 홍보모델로 위촉된 방송인 이미주 씨는 앞으로 ESG 캠페인 홍보 영상, ESG 경영 홍보 등의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농협은행은 이미주 씨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탁월한 예능감이 농협은행의 다양한 사업과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큰 효과를 줄 것이라며 특히 MZ세대와의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걸그룹 러블리즈 출신인 이미주 씨는 그룹 해체 후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런웨이2 등에서 방송인으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